그런 적 있었지?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. 그게 몇 년 전이니? 얘, 너 그건 기억나니? 왜, 동네 조그만 냇가에서 네가 고기 잡는다고 뛰어들어갔다가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온 동네를 바깥 뒤집어놨었잖아. 한 번은,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. 그거 뭐지? 그래, 그래, 왔다 갔다. 동네에 미친 사람 하나 있었잖아. 근데 웃기는 게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비만 오면 갑자기 핑 도는 거야. 밭에 가서 밭 갈다가도 비가 오면 갑자기 옷을 막 훌러덩훌러덩 벗어던지고 길거리로 신장도로 막 뛰어다니고 그랬잖아. 제일 웃겼던 게 한 번은 비가 오락가락한 거야.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. 그랬더니 자기가 지치니까 그냥, 그냥 집으로 들어갔잖아. 아, 아,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배를 차고 웃었는지. 아유, 근데 제가, 제가 그걸 한 번 보고서 제가 아주 어렸을 텐데. 그걸 한 번 보고서는 자기도 그 사람 같이, 같이 뛰는 거야. 우리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진색했잖아. 너 그거 기억나? 기억나지? 왜 말을 안 해? 기억 안 나? 기억, 기억 안 나? 기억나지? 아니, 기억 안 나. 뭐? 그런 기억 없다고. 왜 기억 안 나? 너 미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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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왜? 미쳤어? 彼氏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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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으아!! 어!!! 음... 뼈. 정신 차려. 그래, 괜찮아. 미안해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